와우 자, 노움 둘 데리고 여기 레버도 노움으로 당기고 다시 제자리죠? 여기 사다리 또 노움으로 당기고 위로 올라갑시다 여기에 좀 중요한 게 숨어있어요 바로 왼쪽에 살짝 열린 문 그리고 또 그 차르 기념 같은 거 앉아있어요 좀 중요한 장소면 얘가 자꾸 놓여있어가지고 너무 의심되네요 완전 제한테 꽂힌 상태예요 제가 지금 자, 방 안에는 완전 어두컴컴한데 벽에 그림이 잔뜩 붙어있고요 또 버튼 보이죠? 바로 감시하는 눈 하나 더 있습니다 식스랑 본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 옆에 인형도 앉아있고요 그 옆에 인형도 앉아있고요 처음 보는 인형 있죠? 약간 곰 같은 여기도 문이 하나 있고 눈 그림도 있고 버튼 눌러봅시다 첫 번째, 관리사가 아이들을 천에 싸는 그 장소네요 아마 일하는 걸 감독하는 걸까요? 알 순 없지만 천 위치나 뭐 컨테이너 이런 거 놓여있는 거 보면 우리 왔던 거기 같고요 두 번째 식스가 TV를 틀었던 그 요상한 노래가 나왔던 방이에요 서재에 있죠? 아직 안 다녀간 모양이에요 손잡이가 있는 걸 보니까 조용하네요 세 번째 관리자의 팔이 댕강 잘리는 바로 그곳 아직 평화롭죠? 일을 치르기 전입니다 그리고 다음 신발들 사이에 식스! 노란 우비 식스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키드는 식스도 탈출을 해서 도망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지난 확장팩에서 둘 다 관리자한테 잡혀가지고 다시 출발 지점이 같아졌었는데 그 식스가 신발을 해치고 다녔던 게 관리자로부터 도망친 직후거든요 그러니까 식스도 뭐 밖으로 나가기까지 아직 한참 남은 거죠 그럼 그동안 키드가 먼저 나가버릴 수도 있겠네요 식스보다 빠르게 그리고 봄편에서는 감시하는 눈을 닫히고 나서 한 번 더 눌렀을 때 거울을 보여줬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는 딱히 없어요 몇 번을 눌러봐도 뭐튼 좀 소름 돋는 정보 하나 보고 나옵니다 저는 얘가 자꾸 수상해요 잘못 꽂힌 걸 수도 있는데 혹시 이게 감시 카메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트레일러 밟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손잡이를 돌립니다 끝까지 돌리고 놓으면 알아서 돌아와요 그리고 상자 밟고 왼쪽으로 오면 됩니다 트레일러 트레일러는 사라져 있죠? 아래에 내려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진행을 좀 할 거예요 사다리 잡고 내려와서 내려와서 일단 이걸 왼쪽 방으로 가져갑니다 도전 과제의 병 중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병이 문 위에 있어요 왼쪽 선반 아래에 두고요 왼쪽 선반 아래에 두고요 여기에서 그냥 바로 뛰어서 잡아야 올라가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동하면서 점프하면 자꾸 떨어져요 여기에 눈이 또 그려져 있고요 소년소녀 그려져 있는데 눈 바로 앞에 눈이 보는 것처럼 그려져 있죠 그 뒤에는 엘리베이터인지 철창인지 네모랑 줄이 그어진 그림 이렇게 붙어 있고요 병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 누구 있어요? 라는 도전 과제 완성하게 됩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거기 누구 있어요? 라는 게 다른 누군가의 존재를 아는 거랑 이 병이 연관되는 것 같죠 우리 구독자분들과 추론했던 대로 다른 도망자, 다른 아이들과 주고받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다시 끌어서 오른쪽으로 쭉 가져가야 되는데 힘이 부족해요 바로 노움을 하나 더 찾아야 됩니다 오른쪽 방에 노움 소리 들리죠? 선반에 유리병에 갇혀 있어요 책상 위로 올라와서요 점프를 하면 따라서 콩콩 뛰다가 혼자 탈출해요 오, 뭔가 염력을 쓰는 것 같은데 그냥 버그예요 이 확장팩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버그가 좀 아직 많더라고요 자, 먼저 나무 인형 고생해서 얻은 유놈 미리 가져다 두고요 그냥 던져버리자 자, 우리 쪼꼬미들이랑 힘겹게 밀어서 여기 서랍 앞에 놓습니다 이걸 밟고 올라가서 여기 문이 닫혀있죠? 이걸 열어줄 거예요 건너편 방으로 가서 근데 여기 올라가는 와중에 까만 손자국이 또 찍혀있죠? 마치 누군가가 이 루트로 미리 다녀간 것처럼요 자 여기 구멍도 있고요 여기 아래로 바로 떨어지면 죽겠죠? 상자 밟고 내려올게요 문 손잡이 여기 있어요 인형 잊지 말고 챙기고 귀찮지만 다 와가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수고를 합시다 트레일러도 끌고 갑니다 애들이 막 끌고 싶어서 난리가 났네 하나 끼었네요 애들이 좀 배치를 해주고 자 얘들아 일하자 여기서 쭉 밀면 이렇게 문 부서져요 나무 인형 꼭 챙기고요 나무 인형 꼭 챙기고요 여기 철로 아래에는 굉장히 수상하지만 뭐 딱히 없네요 광물들만 있고 다시 나오면 나오면 바로 우리 초반에 봤던 곳이에요 광물 떨어진다 했던 돌아온 거죠 여기 노음들이랑 인형 놓고 나와서 나와서 밧줄 잡고 요게 지름길이예요 그리고 여기 레버 손잡이 당겨주면 쪼로록 떨어지죠 일하러 갑시다 이 문제의 나무 인형은요 노음들이랑 같이 용광로로 가서 저 지옥의 불구덩이 같은 뜨거운 불 속에 던져버려요 그럼 목구멍 안 잿더미라는 도전 과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걸 굳이 과제로 만들어둔게 또 수상하죠 자 이렇게 되면 연료가 충분한지 컨베이어 벨트가 이제 안 멈추고 돌아가요 올라타서 키드도 이동을 하면 됩니다 카메라 워크 카메라 워크 장난 아니죠 그 위에 뭔가 또 있죠 바로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료보다는 뭔가 태우는 것 같죠 컨테이너 박스 잘 보면 천 같아요 옷 같은 거 주변에도 컨테이너 트레일러 뭐 다 천가지 신발 옷 이런걸로 가득 차 있는데요 옷을 왜 태우는 걸까요 손님의 옷 아니면 아이들 누구의 옷일까요 오른쪽 방에도 옷이랑 신발들 보이고요 놈 하나가 도망쳤죠 따라서 이동합니다 왠 방이 하나 나와요 여기도 남은 문이 있는데 안 쓰는 건지 상자들로 막아놨고요 아무도 없는 것 같죠 일단 여기 가방을 밀고 싶은데 무거워요 못 밀죠 그러니까 노움들이 다섯이나 나와요 그리고 개미처럼 번쩍 몸의 몇 배가 되는 것을 듭니다 그리고 따라오라는 듯이 들어가요 뭘 홀린듯이 따라가보면 노움들이 화로의 불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노움이 아니에요 전부 아이들의 그림자입니다 모습이 조금씩 다르죠 모습이 조금씩 다르죠 우리 따라오는 노움도 걷는 그림자가 아이의 모습 여기 서있는 노움은 비춰보면 얼굴 옆선이 또렷이 보여요 여기도 찰흙 인형 있고요 다른 인형들도 있네요 게임에서 봤던 것들 다 곳곳에 노움들이 앉아서 전부 이 불을 보고 있어요 노움 그림자가 언제나 아이의 모습이었던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전까지는 평범한 노움 그림자였어요 세모난 꼬깔 모자에 근데 이 방에 뭐가 특별한 건지 불이 특별한 건지 화로가 뭔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만 이렇게 노움의 그림자가 숨겨진 비밀을 밝혀줍니다 이 방에는 그 외에도 얼굴이 뚫린 인형 또 식스 같아 보이는 그림 누군가가 아이들 손을 잡고 가는 그림 소년과 소녀 그림 등 이제껏 등장한 그림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거 여기에도 앉아 있죠 눈이 의심스러워요 뭔가 카메라 렌즈같이 생겼어 너무 수상해 여기 램프에도 불이 붙어있네요 여기 램프에도 불이 붙어있네요 다들 불을 구경하고 있어요 음악도 좀 한몫하는 것 같죠 신비로운 분위기 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안 다음 통로로 들어오면 갑자기 마구 흔들려요 그리고 통로 너머에 딱 내려왔는데 바로 숙녀가 타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위였네요 그리고 그때 숙녀가 키드가 있는 곳을 슬그머니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끝이 나요 여러모로 후폭풍이 대단했죠 노움은 아이들이라는 엄청난 비밀 그리고 다시 등장한 엘리베이터와 숙녀 그 외에도 이번 확장팩에서 정말 많은 떡밥이 수거가 되면서 또 동시에 많이 뿌려졌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스토리 정리편에서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